맞춤형 학습 전략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막판 시간 없어가지고 맨날 뒤에 열 문제 찍어가지고 성적 안 나왔다고 하는 그래 놓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푼 건 다 맞췄어. 시간 없어서 제 것 다 못 풀어가지고 떨어졌지만 다 핑계고요. 마지막 것까지 다 풀어야 실력이죠. 시간 없어서 못 푼 것도 실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학습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까? 중요합니다. 이것도 버리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리는 걸 잘하셔야 된다고요. 문제는 이거 버리라 버려라 그러는데 버리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일단 한번 보십시다. 자 스피드 퀴즈입니다. 많이 해보셨죠? 1분을 드릴 테니까 6개 이상 맞추십시오. 60점. 그러면 통과시켜 드릴게요. 우리 시험도 시간이 50분 시간 딱 주고 40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스피드 퀴즈 할 때 사과 설명할 수 있죠? 그럼 설명을 했어. 자몽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자몽. 지금 장고 들어갔죠? 자몽. 문제는 이 자몽을 설명을 하실래요? 설명을 안 하고 패스를 하실래요? 문제는 이걸 빨리 딱 보자마자 패스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딸기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키위. 이것도 조금 어렵죠? 패스해버리고 수박. 이거 설명을 하고 람부탄. 연탄 뭐 이런 건가? 람부탄이? 이거 탁 나오면 어? 저건 또 뭐야? 우리 선생님은 저런 거 안 가르쳐줬는데 에이시라고 하면서 또 이것도 한참을 헤매겠죠? 그 다음에 토마토 이렇게 가는 건데 문제는 자몽 설명하고 키위 설명하고 람부탄 고심하고 하는 동안에 벌써 1분은 여기서 끝난 거죠. 여기서 끝나버리면 토마토, 포도, 바나나, 복숭아 설명할 수 있는 거 내게 쉬운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을 못 풀고 이거 설명한 거 다 맞췄을 것 같아요? 아니죠. 이거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이건 아예 모르니까 틀렸고. 그럼 이 사람은 몇 점 나왔습니까? 30점 나온 거지. 3개 풀었으니까. 아, 뒤에 거에서 찍어서 하나 맞췄다 치고 한 40점 나오겠네. 그래서 떨어진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명하고 딱 보자마자 패스, 설명하고 보자마자 패스, 설명하고 딱 보자마자 패스,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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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기본이 70점이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의 차이가 합격한 사람들 있죠? 70점 나온. 그 사람들은 이거 보자마자 다 패스했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있었다는 것도 몰라. 어려운 건 다 패스했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본 적이 없어요. 쉬운 것만 나오더라. 부동 중개사 시험은 불합격생. 불합격생은 이거는 아예 본 적도 없고요. 일단 4개를.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사과나 딸기나 수박은 생각도 안 나요. 뭐만 생각나요? 자몽하고 키위하고 람부탄. 자기가 고생한 거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만 기억을 하죠. 그래 놓고 점수는 40점 나왔고. 그럼 내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거 설명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몽, 키위, 람부탄 이거 설명 못해서 내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못 버려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다음 연도가 되면 또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타사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다음에 설명할 때 이거를 어떻게 풀 건지를 설명을 해줘요. 이제 한 번 나왔잖아. 나온 걸 가지고 다시 설명하기는 쉬워요. 자몽이 나왔으니까 자몽은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준다고.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아 그렇구나. 자몽은 이렇게 설명했었어야 되는구나. 내년에 자몽 안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연습을 시킨다고요. 그런데 방문각은 어려운 문제 나오면 이걸 버리는 연습을 시켜요. 어떤 문제를 버려야 되느냐. 얼마나 빨리 버려야 되느냐. 그래서 방문각에서는 모의고사 시험 치잖아요. 여기 딱 보고 있잖아요. 자몽. 그럼 누군가 뒷동수를 딱 때린다. 그러면 아, 버려야지. 버려야지. 그래서 다음 연도에 시험 치러 갔습니다. 시험 치러 갔는데 문제가 이게 나온 거지. 나왔으니까 아까 연습한 사람들이 있죠. 무화과도 연습하고 막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똑같이 해요. 토마토 풀고 설명하고 두리안이 나왔어. 또 못 본 거잖아. 그럼 또 설명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또 못 본. 또 여기서 시간 다 뺏어 먹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또 설명해야 되고. 그럼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연습했던 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연습은 자몽, 킵이, 람붙하 냈잖아. 그런데 이건 털리라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이번에는 두리안, 무화과, 파파야가 나왔어. 그럼 내년에 또 두리안, 무화과, 파파야 공부하면 내년에 또 얘가 나올까요? 안 나온다고. 또 이상한 애들 나온다고. 그래서 공부할 건 버리는 애들은 여기, 여기, 여기가 뭐가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버릴 거니까. 한 3개는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한 수험생들은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버리는 연습을 한 수험생들은 그냥 무난하게 합격하는 거죠. 첫 해는 못 버려서 떨어졌는데 둘째 해는 버리는 연습을 해서 합격했다. 제발 합격 좀 하십시오. 그래서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 수험생들 난 꼭 맞추고 말 거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꼭 뒤에 가서 시간 없어서 못 풀고 이런 분들은 버리면 합격이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다. 버리는 것 자체가 힘들다. 그래서 버리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그 연습 당부각에서 시켜드릴 거니까 꼭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 했고. 내일 하는 게 또 우리 시험에 몰라서 틀리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다 헷갈렸어요. 모르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정확하게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다 틀려요. 그래서 내일 하는 헷갈리는 수험생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중요하니까 그럼 이거는 내일 봅시다. 안녕. 안녕.